1등 대신분은 농협은행 번점 당첨본권하고 신분증은 꼭 가져가세요. 2등 3등은 농협은행의 각지점 당첨본권하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4등은 농협은행 번점을 안내해 드릴께요. 서울 충정로 복고사태입니다. 서대문역에서 좀만 옆에 있습니다. 택시타시고 서울 고소파터미널에서 택시타고 바로 다이렉트로 농협 번점 가주세요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문의전환은 1월 88에 6450이 되겠습니다. 바로 쏘는거죠. 지하철 탈 필요가 있겠습니까? 1년까지면 4년까지 1년안에 꼭 가져가세요. 1회도 가능하네요. 영업일 기금으로서 분실하면 안됩니다. 19세 미만에 끝났습니다. 19세 미만에 끝났습니다. 지금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. 서울역에서 바로 마인터미널에서 틱톡으로 다이렉트로 가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이제